안녕하세요. 마더통 수능 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. 우리 2021학년도 수능 나온 23번 문항인데요. fx에 대해서 f'x가 주어져 있고 함수값이 주어져 있었을 때 f2를 구해봐라. 자,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? 적분을 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. 그래서 f' 적분해주면 뭐를 미분하면 f'x가 돼? fx지.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적분해 주셔야 되겠죠. 그럼 x의 3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5x, 그 다음에 까먹지 마셔야 돼요. 적분 상수 c. 그래서 f'형을 준 거야. f'형이 누구거든요. f'형에 x 다 0 만들어놓고 상수 만들어주는 거니까 얘가 지금 4가 되겠네. 끝났다. 그렇죠? 따라서 우리 f1값은 단답형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계산, 암산 하면 좋겠지만은 이왕이면 긴장된 상황 속에서는 암산보다는 좀 쓰세요. 얼마 안 걸릴 거니까.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구나? 12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Good night and go. It's quarter that's not whatever. Let's talk to you. Among Tours. Now, we'll let people know whether this is Patrick,